네 요즘 농업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색빛 도시를 떠난 청년들이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면서 농촌을 찾는 것이 현실이고요. 실제 농업 분야에선 새로운 기술과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도 기후변화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국 인류가 의존할 최후의 생존 산업, 농업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농업의 혁신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네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인데요. 혁신의 현장에서 올해 어떤 일들 계획하고 있는지 박철웅 이사장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사장 박철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 신년을 맞았어요. 혹시 신무식은 하셨어요? 네. 어느 기관인데 마찬가지겠지만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방식을 통해서 신년 인사를 하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직원들은 농사를 짓는 기관이다 보니까 한 32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익산에 둥지를 틀고 있죠? 네. 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익산에 이전한 지가 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익산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층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농촌진흥층에서 1년에 특허가 매년 한 400건씩 나옵니다. 그런 특허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우리 국민들한테 분야별로 설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에 창출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신품종을 1년에 한 90건 정도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층에 박사들이 한 1200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한 종자 원종을 저희들이 받다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빨리 재배를 해서 종목 농업인들한테 신속하게 신품종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편하게 질 수도 있으려면 스마트팜이 있는데 스마트팜에 관한 모든 기자재를 검증하고 농기계를 검증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촌진흥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품종 개발도 하고 관련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농가와 연결해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농도 전북으로 2018년에 이전을 하셨어요. 네. 이전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조금 더 역할들이 확대가 됐습니까? 어떤가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가 농생명특구이다 보니까 전국 9개 도 중에서도 수원에 있을 때는 전북이 제일 활용률이 적었는데 막상 우리 둥지를 익산에 들다 보니까 지금은 전북에 있는 농업인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제일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농업관련 기관, 공공기관 중에서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 재단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익산으로 둥지를 틀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워낙 좀 극성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재단도 사업 추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갑작스럽게 2월에 시작돼서 한 2, 3개월이 못 날 줄 알았는데 이게 현재 해를 넘어서 금년까지 계속 뜨고 있는데 기술 선명이라든가 기술 이전, 우수업체 선정 모든 행사를 완전히 온라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러는데 저희들보다도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하는 농업인들이 더 힘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앞으로 금년에도 거기에 착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가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지금 대면 방식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농가들도 좀 어려워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2020년 보내셨는데 올해도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업들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2021년 기획하고 계시는 대표적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농촌진흥층에서 나온 우수한 기술이 저희가 4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700건 정도 기술을 이전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우수한 기술을 1,500건 이상 기술 이전을 해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 이전 받은 업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을 했어도 사업체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112억 원을 가지고 100여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신규 사업인 그린 뉴딜 정책에 입안해가지고 저희도 그린 바이오 사업을 통해서 한 40억 원 규모를 가지고 그린 바이오 분야에 아주 우수 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인 목표를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각오입니다. 네. 그린 바이오 분야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거죠? 주로 종자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쪽에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최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라든가 뒷받침을 해주고 세계적인 유통이라든가 판로 이런 정보를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그린 바이오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창업 지원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린 바이오 산업. 네. 이런 것들이 2021년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개셨어요. 어쨌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 좀 어떻게 느끼세요? 네. 지금까지는 농업하면 우리같이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3년 전부터는 양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농체원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2월에 동양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분이 한 70%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인식을 전환시키는 큰 모멘트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영역에서 농업의 비중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인적 구성 역시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청년 인구들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죠. 네. 저희도 전국에 다녀 이런 기술사업 설명회를 다니고 가면 3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청년들이 농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특별 강의도 해가지고 상당히 센시션을 일으켰는데 우리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농식품 산업에 투신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맞춤형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관심이 농업으로 모이는 배경이랄까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재 우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소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위기인데 분명히 이러한 위기를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분야별로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5명 10명씩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국가에서 우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땅이라든지 이런 걸 저가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맞춤형으로 기술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유통 이런 게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 이런 쪽에 농촌의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부를 장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관련 기술도 강화하고 이런 정책을 펼칠 각오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청년들의 관심을 높여내는 하나의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단에서 실제 그런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 하시잖아요. 앞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술 지원도 하시고 농지 지원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 분야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난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했는데 494개 팀이 응모해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저희들이 350개의 벤처 창업을 전국적으로 선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자 창업을 시작하실 분 아니면 인자 시작은 초보자들 아니면 어느 정도 한 5년 돼가지고 키울 업체들 단계별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을 할 가구인데 현재 작년에도 한 3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는 이런 농식품 분야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한 5대 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50개 좋은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마체명으로 성장시켜 나갈 그런 정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콘테스트 이야기를 하셨고 벤처 기업을 350개? 네. 전국에서 350개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시드머니도 주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일부 장비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로라든가 유통까지를 중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엑셀러레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건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엑셀러레이터는 맞춤형으로 쉽게 말해서 지도교수식으로 그 업체를 맡아가지고 그 업체에 보완할 점이 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을 아예 해줍니까? 네. 컨설팅을 해주고 자금도 유통되고 판로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업체를 키우려면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업체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투자자가 저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를 키워주는 것이 엑셀러레이터, 악셀을 밟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의 지원 활동을 저희도 금년에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25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한 20대의 경쟁률이 됩니다. 서로 이런 투자를 받으려면 선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가 지난해 25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14개 기업체가 약 38억 원의 투자 유출까지를 성공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금천구에 있는 A임팩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판로를 뚫을 수가 없는데 그런 앱을 만들어서 그 업에다 올려 해놓으면 서울의 소비자들이 그 앱에다 신청해서 판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막 창업을 했는데 벌써 작년에는 6억 원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급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을 도와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걸 개발하는 업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지원들 다양한 형태로 재단에서 하시잖아요. 이런 업체들한테. 네. 네. 인기 있는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 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500건 정도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많이 나간 기술이 굳지 않는 떡이입니다. 굳지 않는 떡이요? 네. 떡이 한 2시간 지나면 떡이 굳어버리는데 이건 우리 진흥청의 여성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인데 좀 놔둬도 상온에 놔둬도 굳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놓으면 또 시간 되면 말랑말랑해지고 금방 한 것처럼 이런 특수 기술로 개발됐는데 전국에 있는 떡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멀리 보급이 되어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는 지난 번 추석 때 한 6천만 원치를 조그마한 떡 가게인데 팔았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해서 아니 진짜 혁신인데요? 네. 치지 않는 떡? 아니 비결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 펀칭 기술인데 물리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온도 처리라든가 그런 기술인데 다들 얘기가 알고 보면 어떻게 쉬운 기술이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한규정 박사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떡볶아 건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혜택을 주고 있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 초대에서 지금 농촌 혁신의 현장 농업 혁신의 현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쨌든 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종자박람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해는 진행이 됐습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죠? 네. 당초에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해서 한 4,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새로 나온 품종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완전히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간 정도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영상을 통해가지고 한 달간 통해서 15만 2천 명이 방문을 했고요. 수출 상담도 한 100일씩 건 했고 수출 계약액도 10개 의사가 54억 원의 수출 계약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수한 이런 신품종을 직접 만져보고 그게 좀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영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금 현장감이 떨어진다 해서 금년에는 조금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상황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현장 방문을 하는 방학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인가요? 대개 10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지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농업의 비전과 전망 사실 재단 차원에서 갖는 목표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재단 차원의 목표랄까요?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농이고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한 트랙으로 해서 유지를 시키고 또한 트랙은 청년 창업농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좀 각 고향이라든가 이런 시골에 들어가서 새 기술을 가지고 장비도 현대화하고 스마트 보험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금도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우수한 농산물을 판로까지들 연결해줘서 지금 농촌진흥층에 새로 부임하신 허태웅 정장님께서도 앞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한 5천 명의 그런 청년 농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신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런 지자체 센터와 적극 협력을 해가지고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옷을 긁어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기술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농업의 혁신을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박철웅 이사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좀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